계속해서 다음 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요. 초원의 진주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뒤에서 그랬는데요. 카자흐스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중앙아시아 북부에 비치한 카자흐스탄인데요. 이번에도 전통 공연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. 전통 춤 그리고 전통 악기와 민요가 어우러진 멋진 공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. 무대 위로 계속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줄 현악기라고 해서 동브라라는 악기를 직접 연출을 하고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음 팀의 퍼포먼스 팀은 카자흐스탄입니다. 자, 지금 무대 위로 나오면 되겠습니다. 다음 팀의 퍼포먼스 팀은 카자흐스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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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